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을 쫓습니다. 열심히 쫓으면 손에 쥘 수 있을 거라 믿죠. 하지만 쫓으면 쫓을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잡기 위해 집을 나선 소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무지개를 잡는 게 꿈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항상 무지개 잡는 것을 꿈꾸다 결국 무지개를 찾아서 떠납니다. 소년은 무지개를 잡기 위해 강도 건너고 산도 넘죠. 하지만 무지개는 항상 잡았다 싶으면 사라져버리고 다 뒤쫓았다 싶으면 어느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고 무지개를 찾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무지개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소년은 그제서야 아 무지개는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떼며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소년은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쫓는 소년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절대 쫓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남의 꿈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죠.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꿈을 품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꿈이라면 그만큼 허무하고 가여운 일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가 정해준 꿈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착하고 좋은 아들, 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 자신들의 못 잃은 꿈을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평일엔 신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며 축복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아빠의 뜻과 달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20대 아들과는 등을 진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어긴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개망난이거나 허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 활동을 하며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그 나이 또래의 어느 월급장이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지만 아들이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으니 외국 이민 와서 자식을 잘 키워냈다고 자랑하며 면을 세울 수 없는 게 못마땅해서 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지만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축복은커녕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조차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장례를 걱정한다지만 제가 보기엔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면을 살리고 싶어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절대 쫓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안전지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적 혁명이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더욱 불확실해졌고 앞으로는 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합니다. 이름난 미래학자라는 전문가들도 변화의 속도가 하도 빨라 우리들의 미래를 제대로 그래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안전지대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 안전한 미래, 안전한 노후, 안전한 투자 지금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착시현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하회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유유자적하며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움을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전지향적인 생활태도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결국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쫓지 말아야 할 것들 세 번째, 돈 지금 자신의 불행을 돈이 없는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 놈의 돈 때문에 그 딱 한 가지가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불행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불행도 아닌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나쁘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었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미용사가 저희를 보며 하는 말이 아유,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해 나가면 다시 신혼처럼 지내게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자기네 부부 사이는 점점 밍밍해져서 둘 사이 말도 잘 하지 않으며 지낸다고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빨리 커서 얼른 독립할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한마디 일러주고 싶었는데 참았던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부부가 자식들이 독립해 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친밀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싶었는데 처음 보는 처지라 참았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뭉칫돈이 굴러들어온다고 해서 지지고 복던 집안이 화목해질 리 없습니다. 되레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더 큰 분란만 일어나기 쉽상입니다. 돈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알다가도 모를 물건입니다. 마치 발이 달린 짐승처럼 쫓아가면 더 빨리 달아나고 들어올 때는 발로 차도 그냥 굴러들어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돈에 연연하지 말고 하는 일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절대 쫓지 말아야 할 것들 네 번째, 마지막, 행복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존나 멀리 있는 것이다. 말처럼 행복을 아주 멀리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아주 멀리 말입니다. 지난 과거가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아주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효과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서 그 순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좋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제잘거리는 시간이고 또 아내와 함께 카페에 나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좋아서 아내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지 행복하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고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걸 쫓아다녀봐야 잡을 수 없을 게 뻔합니다. 행복은 큰 것도 귀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것, 자잘한 것, 평범한 것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하고 자잘하고 평범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쫓는다고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부자이고 꿈을 이뤄 안전지대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무지개를 쫓다가 한평생을 보낸 노인이 집에 돌아와 무지개는 쫓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는 나같이 된다고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무지개를 잡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쫓지 말랬다고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쫓지 말랬다고 부자되기를 포기하고 양이모양 욕골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쫓지 말라고 해서 언제나 불안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죠. 행복을 쫓지 말라고 해서 불행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꿈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보다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살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발 그 내게를 쫓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 네 가지 다 성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댓글란 링크를 누리시면 아멘